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맛집 오현진 팀장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강의 짧은 시간이지만 알차게 구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배워야 수익 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죠. 주식은 운이 아닙니다. 반드시 실력으로 승부 보셔야 됩니다. 이론만 빠삭하다고 또 수익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연습도 꾸준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이냐 그건 아니죠. 다만 수익 확률은 높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강의에서 그런 말씀을 또 드린 적이 있어요. 주식은 100% 승률을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이지 100%는 없어요.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확률을 높이는 겁니다. 내가 매매 성공률이 55%였다면 그걸 60%, 65%, 70% 끊임없이 끌어올리는 과정이에요. 1%, 1% 끌어올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노력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공부하고 노력한 만큼 수익이 나요. 주식은 엄연히 투자기 때문에 투자를 꼭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강의를 말씀드릴 때 항상 강조드리는 원리, 원리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모든 강의는 원리를 반드시 설명드립니다. 기법이라고 해서 이런 조건에서 매수하고 이런 조건에서 매도하세요. 이렇게만 알아서는 절대로 이 무기가 내 것이 되지 않아요. 나중에 시장이 바뀌면 적용할 수 없어요. 왜?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단순히 껍데기만 아셔서는 안 됩니다. 원리를 알아야지 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명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 한번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리바운딩 매매법 하입니다. 하라는 것은 어? 이어지는 강의구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리바운딩 매매법은 2주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이론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 이번 주에는 실제 매매 사례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 응용 매매법까지 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리바운딩 매매법은 끝나게 됩니다. 지난주 강의 못 보셨다고 해도 이해를 못할 일은 없어요. 제가 설명은 최대한 자세하게 천천히 드릴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지난 강의들 오늘 강의의 풀버전 강의들 모두 다 채널에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데 채널 추가 해놓으시면 이제 다양한 강의 영상들 모두 다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반복해서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100번 본다고 1000번 본다고 돈 들지 않습니다. 많이 많이 번복해 보시면서 내 것으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로도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샵 3772로 주식 맛집 네 글자 프로그램 이름이죠. 보내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니까 문자 받고 누르시면 추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리바운딩 매매법 하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리바운딩이란 뭐냐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간단히만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튀어오르다 되돌아오다 이게 뭐라고요? 사전적인 정의예요. 주가가 특정 악재 혹은 시장 수급 영향으로 급락한 이후에 단기간에 일정 부분 튀어오르는 현상 이게 뭐라고요? 리바운딩 이 매매법의 이름은 뭐예요? 리바운딩 매매법입니다. 단기 납폭과 대회에 따른 가격 매력이 부확되면서 저가 매수가 유입한다. 장중에 이제 주가가 어떤 이유로 급락한 다음에 작은 매수에도 반등을 할 수 있죠. 이걸 이용하는 게 리바운딩 매매입니다. 왜 매수가 작은데도 반등할 수 있냐 이거 지난주에 설명드렸어요. 매도 효과가 얇기 때문이다라고 작은 매수에도 반등할 수 있어요. 지난주 거 못 보신 분들은 꼭 채널 추가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가는 시장의 호재와 악재를 어떻게 반영해요? 정확하게 반영할까요? 아니요. 주식시장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반영하는 경향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서 알고리즘 매매도 지난주에 설명을 한번 드렸고 특히 당일 발생한 이슈에는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당일 발생한 이슈라는 거는 이제 장중이에요. 장중 장중에 발생한 이슈에는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그래서 과도한 반응했다는 급락을 이용한 매매입니다. 급등이 아니고요. 급락을 이용한 매매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네. 리바운딩 매매법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이론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실제 사례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일단 장중의 급락하는 종목을 찾아야겠죠. HTS의 솔팅 시스템으로 찾을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어요. HTS 기능 헷갈리시는 분들은 증권사에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알려주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1분봉 차트입니다. 종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차트만 보시면 됩니다. 자 주가가 급락했다가 언제 매수를 한다고요? 그냥 급락하면 매수하시면 안됩니다. 양봉 뜨면 매수 양봉 몇 개? 두 개입니다. 양봉 두 개 뜨면 매수예요. 지난주 설명드렸고요. 급락 이후에 주가가 반등을 할 때 1분봉 상 양봉 두 개 뜨면 매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분봉이라는 것은 1분봉은 언제 완성이 돼요? 1분이 지나야 완성이 됩니다. 그죠? 60초가 맞춰져야 완성이 돼요. 자 그러면 1분봉 상 양봉 하나 뜨고 두 번째 1분봉으로 들어가는 진입 시점에 양봉이 뜨면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1분봉의 완성까지 보셔야 돼요. 이건 지난주에 설명 안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드리는 거예요. 1분봉 완성된 걸 두 개를 봐야 되니까 적어도 몇 분이 걸려요? 2분 걸려요. 그러니까 1분봉이 완성이 될 때까지 1분이 걸리니까 그 1분까지 확인을 하시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해요. 1분봉의 종가까지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게 1분봉상 주가가 두 개인데 이건 지금 제가 스크린샷을 뜬 거기 때문에 주가가 안 움직이지만 장중에는 주가가 계속 움직일 거잖아요. 그렇게 움직이는 걸 보고 봉이 완성이 안 됐는데 매수하시지 마시고 봉이 완성되는 걸 확인하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해요. 1분봉상 그래서 양봉 두 개 뜰 때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급락 이후에 2분 뒤 매수가 되겠죠. 1분봉 두 개니까 1뿌러스 1은 2분 심플한 개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매도가가 얇을 가능성이 높아요. 조금만 매수해도 주가가 쫙 끌어올려질 수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만큼의 수익을 먹겠다는 겁니다. 단기 리바운딩 매매법은 10%, 20%, 30% 수익을 노리는 전략이 아니에요. 단타 매매이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은 되게 작아요. 2%, 3% 정도를 먹겠다는 거고 정말 크게 먹으면 한 5%에서 7% 정도까지 먹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2%, 3% 뛰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예요? 단타입니다. 매매가 보통 진행되는 시간이 짧아요. 한 10분 내로 매도 되고 매수되고 다 끝날 수도 있고요. 한 2, 30분 내로는 거의 정리가 돼요. 장중에 단타 매매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매수는 1분봉상 양봉 두 개 시 매수고 무조건 1분봉상 양봉 두 개 뜨는 게 아니고요. 화면에 보시는 대로 급락한 이후에 양봉 두 개입니다. 급락을 일단 해야 돼요. 급락 안 하면 이 매매는 적용이 안 돼요. 급락을 해야 됩니다. 급락한 다음에 1분봉상 양봉 두 개 뜨면 매수하면 됩니다. 매도는 언제죠? 1분봉상 은봉 두 개 뜨면 매도입니다. 간단해요. 자 그럼 볼게요. 1분봉상 양봉 두 개 떴으니까 이제 매수가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양봉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까지 쭈루룩 쭈루룩 빨간색이네요. 팔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파란색 은봉이 한 개, 두 개 떴습니다. 두 개까지 뜨는 게 확인이 됐으면 매도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매수부터 매도까지 진행된 시간이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볼까요? 매수하고 1분, 2분, 3분, 4분, 5분, 6분 7분 만에 매도가 됐어요. 7분 만에 7분 만에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단타 매매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익도 어느 정도 받죠. 이게 이제 매수가는 대략적으로 2만 8,300원 정도 됐을 것 같고 매도가는 2만 9,100원 정도가 됐겠네요. 그래서 한 700원 정도 수익률로는 한 2, 3% 정도를 7분 만에 얻을 수 있는 매매입니다. 이건 실제로 이제 해보셔야 돼요. 보고 이론상으로 아 그렇구나 하시면 다 날아갑니다. 내가 실제로 소액으로 5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해보셔야 됩니다. 매매를 해보시면서 감을 찾고 그 다음에 액수를 좀 늘리면 되겠죠. 그리고 이건 단타 매매고 얇은 효과를 먹는 전략이기 때문에 너무 큰 금액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 적정한 금액은 한 300에서 500만 원 사이 정도가 좀 적정하지 않나 싶고 천만 원 넘는 금액으로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타 매매고 소액으로 하시기에 조금 더 적중률이 적중시키기가 수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얇은 효과를 이용하는 매매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물량을 투입하시면 빠져나오기가 조금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액수 관리 좀 해주시면 좋아요. 어렵지 않죠? 간단합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분봉상 은봉 2개 매도인데 은봉 2개 완성을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양봉 이후에 은봉이 뜨면 2분 이후에 매도가 되는 거예요. 연속 은봉이 뜨면. 장중에는 이게 은봉됐다 양봉됐다 할 수 있잖아요. 은봉이 완성되는 걸 확인하고 매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대부분의 기법들은 확인을 하고 매수. 확인을 하고 매도예요. 선제적으로 예측하지 않아요. 보고 나서 대응을 합니다. 대응이 중요해요. 다른 예시를 한번 볼게요. 보면 이게 장 시작부터 그냥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뭔가 악재가 나왔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 급락한 거 보고 있어야 돼요. 그죠? 보고 있어야 양봉 뜰 때 매수를 하죠. 단타니까. 일단 급락한 종목을 솔팅을 해서 몇 종목을 이렇게 깔아두고 보고 있어야 됩니다. 차트를 많이 뛰어놔야겠죠? 여러 종목 차트를. 그 다음에 양봉 2개가 종가 기준으로 완성이 되면 그냥 매수하세요. 이거는 생각을 많이 하시면 더 복잡해집니다. 심플하게 기법대로만 철저하게 매수하셔야 돼요. 양봉 2개 뜨면 매수 은봉 2개 뜨면 매도입니다. 만약에 좀 운이 없어서 내가 매수하자마자 은봉 2개 뜨면 좀 기다리나요? 아니요. 매도하셔야 됩니다. 예외는 없어요. 대부분의 주식매매 기법은 웬만해선 예외를 안 두시는 게 좋아요. 제가 채널에는 예외라든지 유돌이를 두는 법도 설명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매매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위한 말이지 초보자 분들은 원칙을 칼같이 지키셔야 됩니다. 그렇게 몇 년간 하면서 내가 조금 이제 유돌이를 둘 수 있겠다 라는 힘이 생기시면 그때는 좀 예외를 둘 수 있지만 처음에는 예외를 두시면 안 돼요. 처음부터 예외두시면 그냥 망합니다. 아시겠죠? 처음에는 무조건 시스템적으로만 하세요. 양봉 2개니까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죠? 어려운 기법 아니에요. 쉽습니다. 그러면 매도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나요? 보면 매수한 이후로 양봉이 1개, 2개, 3개, 4개가 떴고 그 다음에 은봉 떴어요. 하지만 그 다음이 또 양봉이기 때문에 매도가 아니죠? 보유하시면 되고 그 다음 다음 봉까지 은봉, 은봉이니까 매도입니다. 그럼 매수하고 얼마만에 매도됐는지 볼까요? 1분봉이니까 1분, 2분, 3분, 4분 5분, 6분, 7분, 8분이네요. 매수하고 8분만에 매도가 됐습니다. 보시는 차트에서는 대략적인 매수 금액은 한 3670원 정도로 보여지고요. 매도 금액은 3810원 정도 보여집니다. 차익은 11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2.5에서 3% 정도는 수익이 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주 짧은 시간 내 10분 이내로 2, 3% 정도를 먹는 전략이다. 단타기 때문에 너무 큰 금액으로는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리바운딩 매매법은 지난주와 이번주 2주차에 걸친 강의입니다. 이번주는 예시를 충분히 녹여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의 지난 강의 풀버전 강의 보고 싶으시면 채널로 오세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저의 강의 굉장히 많아요. 모두 다 무료로 오픈되어 있으니까 마음껏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로도 채널 추가 가능합니다. 주식 맛집 샵 3772로 문자 보내주세요. 네, 그러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도록 문자로 답장 갈 겁니다. 답장 받고 누르시면 채널 추가해 놓으실 수 있고요. 채널 통해서 다양한 강의 정보들 제공해 드리고 종목 관련된 얘기도 가끔씩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설명 드렸으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중에 주가가 급락한 종목이고요. 일본봉상 양봉 2개 매수 은봉 2개 매도입니다. 완성을 확인하고 매수하고 봉의 완성을 확인하고 매도다. 이것만 헷갈리지 않으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음 예시도 한번 볼게요. 예시는 많을수록 좋으니까. 주가가 급락한 이후에 양봉 2개 떴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매수하시면 됩니다. 걸어서 매수하지 마세요. 시장가로 매수하셔야 됩니다. 단타는 걸어서 매수하다가 정말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장가로 하셔야 됩니다. 시장가 한옥가 싸게 사겠다고 밑에 걸어서 매수하다가 안 걸리고 그냥 날아갈 수도 있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단타는 생각 많이 할수록 매매가 잘못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봉 2개 완성되면 그냥 시장가 매수입니다. 아시겠죠? 시장가 매수예요. 매도도 시장가 매도입니다. 조금 비싸게 팔려고 두옥가 위에 걸거나 하지 마세요. 안 걸리고 그냥 쭉 밀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단타는 시장가 매수 시장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매매 경험이 풍부하면 좀 더 유도리를 둘 수도 있어요. 하지만 초보자분들은 절대로 원칙 칼같이 지키셔야 됩니다. 일본봉 양봉 2개니까 매수하면 됩니다. 심플하죠? 매도는 언제 됐나 볼까요? 매수하자마자 은봉 하나 떴어요. 기분 나쁘지만 그 다음 봉이 양봉이기 때문에 다행이었네요. 그죠?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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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가다가 은봉 2개 뜰 때 매도하시면 됩니다. 어? 은봉 2개 뜨기 전에 매도하는 게 더 수익률이 높았는데요? 맞아요. 그죠? 근데 그건 뭐예요? 그때는 더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지나고 났으니까 거기가 고점이지 지나기 전에는 거기가 고점인지 뭔지 알아요? 모르죠. 수익률이 낮아도 좀 더 확실하게 꺾이는 걸 보고 매도하셔야 돼요. 주식에 대한 연습을 하시려면 원칙대로입니다. 일본봉상 양봉 2개 나오면 매수 일본봉상 은봉 2개 나오면 매도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자 볼게요. 제낙스라는 종목인데 종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일본봉상 급락이 나타났다가 양봉 2개 떴죠?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지겹다. 그죠?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하니까 공부는 반복입니다. 반복해서 하셔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봉상 양봉 2개니까 매수하시면 됩니다. 언제 매도할 건데 은봉 2개 뜨면 매도 네. 그죠? 자 볼게요. 매수한 다음에 이제 양봉으로 쫙 치고 나갔다가 뭔가 중간에 이제 장때 은봉 하나 나왔긴 한데 은봉 2개가 아니라 1개니까 보유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양봉으로 쭉쭉쭉 가다가 은봉 2개 뜰 때 매도 이것도 보시면 매수부터 매도까지 한 10분에서 15분 내로 끝났습니다. 10분에서 15분 투자해서 2, 3% 먹으면 나쁘진 않아요. 단타 매매이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좀 더 큰 수익을 누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매수 매도 단타 기법 장중에 차트를 계속 보셔야 됩니다. 직장인 분들이 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단타가 좀 가능하신 그런 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매매 웬만하면 1, 20분 30분 안으로는 거의 매도가 되니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마칠 건데 제가 예고 드렸듯이 리바운딩 매매법의 응용을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지금 설명드릴 것은 초단기 리바운딩 매매법이에요. 아까의 리바운딩 매매법보다 조금 더 빨라요, 이거는. 조금 더 빠른 매매 기대 수익도 그것보다 좀 더 작을 수도 있는데 더 빨리 매수와 매도가 끝납니다. 그래서 리바운딩 매매의 응용입니다. 이 응용도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실 수 있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할 수 있어요. 원리를 알기 때문에 제가 리바운딩 매매법의 원리를 알려드렸죠. 그러니까 급락하는 퍼센트나 목표, 수익이나 손실이나 아니면 분봉을 5분봉이나 3분봉으로 바꿔서도 할 수 있어요. 원리는 똑같으니까 원리를 아셔야 돼요. 응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단기 리바운딩 매매법 리바운딩 매매법보다 더 빨라요. 조건 볼게요. 장중에 주가 3% 이상의 급락이 나타날 때 아까 리바운딩 매매법은 몇 프로 이상의 급락이에요? 5% 이상 급락. 이거는 3% 이상의 급락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매매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이 나오겠죠. 나는 진짜 초단타 할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돼요. 이게 어려우시면 아까 설명드린 리바운딩 매매법만 하세요. 그게 익숙해졌을 때 이걸로 넘어오실 수 있습니다. 매매를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조건을 보면 20초봉상 양봉 1개 확인 후 매수. 아까는 뭐였어요? 1분봉상 양봉 2개 확인 후 매수입니다. 근데 이거는 20초봉상 양봉 1개 확인 후 매수예요. 훨씬 빨라요. 매도도 20초봉상 은봉 1개 확인 시 매도입니다. 한 개입니다. 분봉도 아니고 초봉이에요. 20초봉이에요. 장중 빠른 실시간 매매가 필요해요. 아까 리바운딩 매매법도 빠른 매매가 필요한데 이 초단기 리바운딩 매매법은 더욱 빠른 매매가 필요합니다. 대신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렇죠? 매매에 대한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다. 초단기 리바운딩 매매법은 그렇다.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급락하게 되면 매도 효과가 얇아져요. 그 얇은 매도 효과는 조금만 매수하면 먹고 올려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얇아진 매도 효과를 먹고 올려 치는 게 리바운딩 매매법이에요. 초단기 리바운딩 매매법도 다르지 않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자 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20초봉입니다. 이전까지는 1분봉을 봤고요. 지금부터는 20초봉을 발 거예요. HTS는 내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죠. 10초봉, 15초봉, 20초봉, 25초봉 다 설정 가능합니다. 저는 20초봉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20초봉상 주가가 급락했다는 건 뭐예요? 20초 안에 주가가 우수수 떨어졌다는 거예요. 정말 짧은 시간에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여기서 매수하시면 되나요? 어? 밑골이 달렸으니까 매수하면 되나? 아니죠. 매수 조건은 뭡니까? 20초봉상 양봉 한 개 확인 후 매수입니다. 확인 후 매수예요. 선제적으로 매수하지 마세요. 자 그럼 보면 20초봉상 양봉이 떴습니다. 매수하면 되나요? 맞습니다. 네. 아까 거랑 헷갈리시면 안 되죠? 초단기 리바운딩 매매법은 20초봉상 양봉 한 개 매수 은봉 한 개 매도입니다. 자 매수한 다음에 볼게요. 언제 매도가 됐나? 딱딱 하고 다음 봉 다음 봉 그 다음 봉에 은봉 떴으니까 매도. 한 개니까. 어때요? 굉장히 짧아요. 이건 지금 매수와 매도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1분 정도 걸렸습니다. 왜? 20초봉 3개의 매도니까 20초 곱하기 3하면 60초 1분이죠. 매수하고 매도까지 1분 내로 끝나요. 이 매매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1, 2분 길어야 3, 4분 안으로 매수와 매도가 거의 정리가 돼요. 웬만하면.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20초봉상 양봉 한 개 확인 시 매수 20초봉상 은봉 한 개 확인 시 매도입니다. 운이 나쁘게 내가 매수하고 다음 봉이 다 바로 은봉이면 좀 기다리나요? 매도합니다. 손절하는 거죠. 그때는 짧은 손절을. 예외를 두시면 안 돼요. 예외는 나중에 익숙해지셨을 때 예외를 둡니다. 다음 사례 볼게요. 계속해서 초단기 리바운딩 매매법 20초봉입니다. 급락했죠? 급락한 다음에 양봉 한 개 확인 시 매수입니다. 확인했죠? 확인하면 어떻게 되면 되죠? 매수하시면 됩니다. 심플하죠? 지정가로 매수하나요? 아니요. 시장가입니다. 시장가 매수입니다. 시장가 매수. 매수한 다음에 은봉까지 하나, 둘, 셋 개 뜨고 매도됐네요. 이건 지금 매수와 매도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대략적으로 1분 20초 정도가 걸렸습니다. 1분 20초 정도 만에 매수부터 매도까지 끝났어요. 많이 금액을 넣으시면 안 되겠죠? 몇백만 원 이하 정도로 하시는 것이 적당한 매매입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앤디포스라는 종목 한번 볼게요. 종목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시니까. 20초 봉상 주가가 급락한 다음에 양봉을 띄웠습니다. 양봉을 띄우면 그냥 매수하시면 됩니다. 심플해요. 생각 많이 하실 거 없어요. 매수한 다음에 언제 매도하죠? 은봉 하나 뜨면 매도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매수한 다음에 은봉이 뜨기까지 봉 몇 개가 생겼네요. 매수한 다음에 양봉이 하나, 둘, 셋, 네 개였고 다섯 번째 봉에서 은봉이니까 매도. 그러면 매수부터 매도까지 대략적으로 1분 40초 정도가 될 것 같아요. 100초 내로 매도가 됐으니까. 이렇게 초단기 리바운딩 매매법은 거의 몇 분 내로 매매가 정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리바운딩 매매법 설명을 드렸어요.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이어지는 강의고 리바운딩 매매법과 응용인 초단기 리바운딩 매매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리바운딩 매매법은 여기까지 강의고요. 제 풀 버전 강의도 있어요. 그리고 지난 강의 보고 싶으시면 모두 다 채널로 오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알고 되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채널 통해서 다양한 강의 영상들 모두 다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문자로도 채널 추가가 가능합니다. 샵 3772로 주식 맛집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문자로 답장 갑니다. 문자로 답장 받으시고 링크 누르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요. 채널에 뭐가 있다고요? 저의 지난 풀 버전 강의들 모두 다 있어요. 공부하시기에 아주 좋게 자세하게 설명해드렸고 예시도 정말 많이 제가 해놨습니다. 사례로서 풍부한 자료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또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알찬 강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